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치 신고까지 봤죠. 화면상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나오는데 빛이 반사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보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을 소장님으로 가시게 되면 보조 프로그램이 업무를 도와주시니까 현장 가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워 안 가주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이용해 주니까 제가 처음에 소장 갈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더 불안했는데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어떤 조력자의 역할들을 시스템을 통해 다 안내해 주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재 111페이지입니다. 교재 111페이지. 권한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산업환자인력관리공단에 위탁돼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죠. 이분들이.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평균 점수가 올라가죠. 그리고 또 난이도가 이상하게 지금 주택관리실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설개론 쪽으로 관리실, 시설관리 쪽으로 많이 가셔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공단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리실무쪽에서 많이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설 쪽으로 많이 나와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죠. 자격증을 누가 해요? 관리공단에 하다 보니까 자격증 자체가 기사 수준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시설 쪽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문직으로서 주택관리사로서 현장 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죠. 자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 교육에 대한 것도 누가 한다? 자 시 도지사는 주택관리업자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에 대한 업무를 누가 하죠? 전문기업을 위탁하는데 그게 누구라? 주택관리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배치신고, 보신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이것도 지금 아까 사진이랑 똑같은데요. 잘 안 나오죠? 잘 안 보이죠? 시설교육, 그 다음에 배치교육 이쪽에 있습니다. 보교육 이쪽에 보수교육이 있고 배치교육, 시설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직무교육 현장도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장기선 교육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요. 안전정원 교육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사이트를 다 이용하시면 관리사장으로서 그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도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 매시간 강의 잘 듣고 교수님의 이야기 잘 따라가고 하시다 보면 합격의 영향이 있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다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위임관계 쪽에 하나 더 보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아까 보셨죠? K-아파트라고 했죠? 누가? 아까 했죠? 한국부동산원이 위탁해서 운영하죠.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운영은 누가 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뭐예요?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사용되는 중거가 되는 뭐를? 뭐를요? 시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기약 준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요? 시 도지사는 관리기약 준칙을 요번에 정해야 되죠. 최근에 개정된 게 뭐예요? 경비업법이 강화됐고요. 그죠? 입주와 대표의 회의, 임원선거가 요번에 개정됐다고 했죠. 다 직접으로 다 바뀌었죠. 그죠? 다 바뀌었죠. 이 부분이 요번에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시 도지사가 관리기약 준칙을 개정합니다. 지금 다른 시 도에서는 일부 하고 있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하겠죠. 내년 초에. 그렇게 하게 되면 준칙이 나오면 3개월 안에 아파트에서는 이 준칙을 참조해서 선거관리위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과반수 확정을 통해서 관리기약 준칙이 확정이 되죠. 이런 절차가 지금 내년부터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준칙이 너무 자주 바뀌고 법이 바뀌다 보면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1년에 2번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2, 3년 동안 안 바뀌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준칙이 한번 바뀌게 되면 아파트에 그걸 참조해서 바뀌게 되는 게 규정 사실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기약 준칙을 받게 되면 그 제안도 해야 되고 3단 비교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별로. 그래도 관리비가 인상되는 원인도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거죠. 웬만하면 법이 안 바뀌고 일반 준칙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전액과 그대로 가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입자 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대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가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관리비가 인상되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해야 된다? 법상으로 우리 지문 많이 나오죠. 누가 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아닌 시의 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뭐를? 준칙을. 지문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나오고 시장 군수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이고요. 시의 도지사가 해야만의 관리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 도지사입니다. 자주 나온 지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관리주체는 관리주체는 아까 얘기했죠. 장기성 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조정 3년마다 조정을 해야 되죠. 3년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3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후에 정기조정인데 조정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해당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누가 실시하는 시의 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성 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입니다. 어려운 부분.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죠. 왜 어렵냐면 비용 산출 공사 방법에 대해서 특히 비용 산출에 대해서 시행사, 시공사에서 자료를 아파트에 제대로 줘야 되는데 자료를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게 공사비가 노출된다는 이유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안 줍니다. 그 자료를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우리한테 주지 않다 보니까 소장님들이 이걸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가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기계, 전기, 소방,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들 행정에 대한 전문가도 있을 거고 시설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들을 산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 밖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관리 주체는 시의 도지사가 운영하는 장기성 교육을 사전에 교육을 받을 게 할 수 있다는 질문이 자주 우리 문제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성 교육을 잘하는 분은 소장님 평가 기준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난제로 돌아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문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성 교육. 누구나도 편리한 사항이 가능한 장기운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부가 되려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한 다음에 시의 도지사부터 증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요. 주택관리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는데 자격증을 발급받죠. 주택관리사부로 합격된 사람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택관리사 300세대 이상 150세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건 또 틀리죠. 그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서 보통 3년 지나면 다 자격증 주택관리사 받으니까 너무 조급 안 하셔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으면 500세대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경력을 차근차근 쌓으셔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도지사는 주택관리 등이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뭐예요? 자격을 취소하죠. 취소요. 그 다음에 1년 이내 2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정지를 시킬 수가 있죠. 최근에 주위에 소장님이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취소되면 주택관리사 몇 년? 3년 동안 자격이 부여되지 않죠. 그죠? 주택관리사는 3년입니다. 취소되면 3년.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일이 있다. 고의과실이 있다. 그죠? 있다라고 하면 2개월, 3개월, 6개월에 대해서 자격정지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동안은 관리사무소장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죠. 그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께서 자, 두 번째 교육이죠. 주택관리업자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고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받는 자는 며칠 내에 15일 이내에 배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배치받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죠. 이때 주택관리사부하고 주택관리 구분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교육을 받은 거로 이해한 거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치받으려면 반드시 교육을 받으세요. 배치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주택관리업자 그렇습니다. 자, 공동주택시설매대 안전관리진단 세부사항은 시의 도지사가 고시로 정합니다. 모범단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모범단지 모범단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의 도지사는 모범단지 시의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매년 공동주택 모범단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 아니기 때문에 하는 단지 시도지사가 있고 안 하는 단지가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면 좋겠죠. 사례를 발굴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의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를 하는 겁니다. 우수단지 누가 한다? 우수단지는 우수단지는 누가 한다? 우수단지는 그렇죠. 우수단지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죠. 행위허가 행위허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행위허가 행위허가 나왔습니다. 행위허가 다행히도 시험이 안 나오고 있어요. 행위허가 도표에 대해서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겸겨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다 확인되는 거니까요. 행위허가 할 때는 공동주택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등이라는 표현이 없죠. 입주자 등은 없습니다. 사용자 여기 있는 거죠.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만 있는 게 아니죠. 파손철거도 있고요. 증축도 있고요. 개축, 재축, 대순도 있습니다. 행위를 하려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군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시장, 군수, 군청에 허가를 받고 신고를 두 가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는 시도지사 업무 중이었고요. 지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업무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관리방법 결정 관리방법 결정 누가 어떻게 하죠? 10분의 1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죠. 10분의 1 제안하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안하고 주민의 가반수로 확정을 하죠.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되면 관리방법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시 구성이 됐어요. 관리규약을 통해서 선거구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 구성되면 신고, 통지 누가 해요? 입주자 대표회장이 하죠. 입주자 대표회장은 관리방법이나 결정한 경우에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 짐은 가로누키한다면 30일 아니면 15일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장은 30일 안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요. 사업주체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 최초 입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사업주체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성했다. 이제는 뭐 사업주체는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빠져라. 인수인계 받는 거죠. 인수인계 다 받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로서 다시 이제 관리기약을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점. 그때 이제 위탁관리업체가 들어오든 자치가 들어오든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주체는 이 단지에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럼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위탁관리업체로서 이제 구성이 돼서 이 단지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때, 그때 회장은 30일 안에 뭐 변경이나 구성에 대해서 반드시 30일 안에 해야 된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죠. 그렇죠? 공동관리나 구분관리 결정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관리 구분 시에도 유치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걸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간이 없어요. 그냥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공동관리, 구분관리 기억나죠? 몇 세대 구분하는지 공동관리, 구분관리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자주 나온 질문이니까 살펴보시고 지체 없이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시장군수 업무 중에 네 번째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아까 교육받아야 된다고 했죠?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지원센터에 가서 온라인 교육받아야 되고요. 오프라인 교육받아야 되고요. 구성원은 교육을 실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선출된 동변론 매년 매년 몇 시간? 네 시간이에요. 네 시간. 매년 매년이에요. 매년 네 시간에 운영윤리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누구도 입주자 등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죠.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입주자 등도 오셨어요. 누구? 선거위원들 입주자 등에 누구? 선거관리위원들도 교육에 참석해달라고 해서 오셔서 교육받은 적이 있어요. 오셔서 선거관리위원들도 많이 오는 중에 하나입니다. 입주자 등이라 하면 선거관리위원들도 많이 오셔요. 그래서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대표이기 때문에 운영규정이 있어서 돈이 나가지만 이분들 입주자 등은 특히 선거관리위원들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죠. 돈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 여기서 마찬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다. 아까 자료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장군수 군수구청장의 관련 업무죠. 다섯 번째입니다.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요. 내력구조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뭐를 안전진단을 실시 시장 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단하자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특히 이런 겁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그죠? 축대가 기울어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죠? 사고에 의해서 금이 갔다든가 이럴 때 안전진단을 누가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죠. 중단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진단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죠. 진단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는 걸 하고요.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당연한 거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별도의 진단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교육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장교육이 하죠. 시장 소방도 마찬가지였죠. 시설교육도 시장이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면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이라는 건 아까는 뭐예요? 소방하고 시설관리 시설안전관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안전관리 계획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정된 자 이게 뭐야? 안전관리계획서죠. 이게 책임자가 누구?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선정된 책임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에 예방과 방범을 위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4시간이죠. 4시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이제 교육기관에서 다 통보가 나오죠. 이거 안 받게 되면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매년 12월달 되면 교육 이수 유무에 대해서 다 이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게 주체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하겠죠. 그래서 다 보고를 하게 누가 어느 단지가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언제 받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장님들은 그냥 업무보다 보면 공문이 날라와요. 공문이 아 우리 이제 이번에 안전교육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범교육 해야 됩니다. 시설물 교육 해야 됩니다. 다 공문 날아옵니다. 날라오면 그때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 하나도 안 하셔야 돼요. 다 이제 챙겨주니까 누가 기관에서 다 챙겨주니까 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공문 오면 우리 직원도 보내줘요. 안전관리 책임자. 우리 안전관리 계획에 보면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정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 과장님이나 누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가서 교육받으면 되고 소장님은 교육 대상자가 아니에요. 소장님들은. 일곱 번째 안전점검 결과 보고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난 및 재난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지체 없이 대표위에 보고하고요. 그리고 대표위는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보하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수,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펜스를 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누가 관리 주체해요. 관리사무소장은 위탁관리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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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하죠. 매월하는 게 있고 붕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건축물의 구조 설비가 안전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대표위에도 보고해야 되죠. 왜? 이것이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대표위에 보고하고 그래도 이상이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에 진단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들 여러분께서 이것도 질문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당연히 아까 봤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거의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지방에 별로 그렇게 분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방에는 거의 두지 않고 중앙에도 많이 두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관리업 등록 등록 자본금 2억이죠. 2억이고 자격증 수지자 산업 에너지 여러 가지 있었죠. 보일러 기능사까지 주택관리사까지 사무실까지 있었습니다. 관리를 업무를 하는 자는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변경될 때 당연히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행정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죠. 주택관리업자가 뭐 할 때 잘못했을 때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말소를 하죠. 말소하고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 일부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징금이 바뀐 게 최근에 바뀌었죠. 과징금이 영업정지 일부정지할 때 과징금이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바뀌었다. 이거는 최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과징금이 바뀌었습니다. 열한 번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등 신고 그죠? 누구예요? 원래 시장군수구청장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 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주택관리단체에다가 위임한 상황이죠. 신고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 하는 게 맞는데 그 업무를 누가 위탁해서 주택관리단체에서 하고 있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방 시장군수구청장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이거 지문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자주 지문 나오는 것 중에 10%에 3 그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30% 30%인데 뭐가 잡으시죠? 감독 권한이죠. 권한 감독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가량 감독인데 30%예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을 때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에 분쟁이 있어 조정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의 관리교 위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에요. 10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부분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조사해 주세요. 감독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가로두키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30%로 써야 될까요? 10분의 3으로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질문에 있는 대로 숫자대로 문자대로 포함해서 10분의 3 이상 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안 돼요. 이렇게 그냥 10분의 3 이상 문자 그대로 지문 그대로 우리 교재 그대로 여러분께서 쓰실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온 지문 중에 하나죠. 30% 이상을 받으면 입주자 등은 지자체 관리감독기관에다가 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관은 이런 요건이 들어오면 명령이나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했어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 결과에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입주자 대표회하고 누가하고 관리주체위에 두 개다 통보를 하죠.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주체위에 통보를 합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장에 또 나오겠죠.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게시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주체에서는 대부분의 업무가 관리주체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한 거죠. 누가 주민의 10분의 3이 요청하게 되면 그 통보를 하죠. 누가 시장군수구청에 통보합니다. 관리주체에게 하게 되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통보를 받은 10일 안에 뭐여서 게시해야 되는 거죠. 며칠 동안 7일 동안 하는 거죠. 10일 안에 내용을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다가 7일 이상을 공개해야 됩니다.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해야 되는데 7일 동안은 게시를 하면 7일 동안은 게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시를 했다. 10일 안에 게시를 하는 건데 7일 동안 게시해야 된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동별 대표 동별 게시판 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기간 통보기간이라면 각 지자체겠죠. 관계 부서 주요 내용 어떤 내용들이 지적됐는지 어떤 것들이 위반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는 요약된 것들을 공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파트에 누가 감독기관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법을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법을 잘 준수해야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사항이 나오고요. 주요 내용들이 나와서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알아 행정명령이 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실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정도 10일 이내에 7일 이상 공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죠. 신고센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관리비리와 관련된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은 증권을 발행하죠.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등한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비리라는 거는 관리비리라는 건 뭐예요? 불법행위라는 건 뭐예요? 우리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어떤 대표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걸 따라갔을 때 법을 위반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시 그거를 제한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대표의결정되면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론 결론적으로 그것이 뭐가 된다? 비리가 되는 거죠. 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원관리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국토부 장관은 비리센터를 설치한다. 신고센터장은 누가 부서장은 관리업무를 총괄한 부서장으로 하고요. 담당지원은 공무원들을 한다. 센터장은 그렇습니다. 부서장하고 총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 관련된 신고상담 및 접수를 일단 받죠. 해당 지자체 당의장에게 신고 하죠. 중앙에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접수받은 것을 각 지자체에다 어떻게 해요? 조치 요구를 하죠. 이런 부분이 접수됐으니까 조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고인에게는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하는 자는 자신의 인적 상황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누가 하냐면 입자 대표회의에서 합니다. 그리고 입자 대표회의에서 떨어진 사람 떨어진 사람들이 하고요. 또 하나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들은 직원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직원들이 우리 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소장님하고 인간관계 형성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면 내부고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장님이 굉장히 어려움이 없죠. 그게 최근에 일어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에 갖고 사항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있는데 여러분께서 성명,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 기타 사항들입니다. 경위, 이유, 장소, 참고, 증거 자료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같은 사항들을 하고요. 동의 여부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센터에서는 해주고 이거죠. 센터는 확인 결과 확인 결과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15일 이내 기간을 해서 부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이 본인 생각은 막 적어요. 그런데 신고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유가 원칙에 의한 그런 절차들을 누락하는 게 되면 보완을 요청하죠. 15일 이내에 보완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신고자가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따로 연장할 수 있죠. 보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15일 안에 보완 요청을 하죠. 센터 및 해당 지자체당은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서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신고자, 대상자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죠. 본인이 낸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보완기관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각국의 사항을 종결하죠. 어떤 경우에 종결하죠.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본인이 생각한 것만 자기가 주장할 수 있죠. 사실관계하니까 보완자 요구했을 때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도 종결,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당한 사회 없이 다시 신고 똑같은 걸 또 새로운 증거자로 없이 하는 경우 네 번째, 비리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센터장의 인정, 아 이건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고 상담을 통해서 정말로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조사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시간 전략도 되고요. 그 다음 산별 대면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센터장의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방단체장 국토부 장관은 사업주체 등 입자 등 공동주택 입자 대표 이 법을 위반할 때는 뭐예요?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죠.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부수 이행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하죠. 통보를 누구한테 입자 대표의 의와 관리주체의 업체가 이런 종지 명령을 했으니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원상복구 즉시 보고해야 되죠.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행위허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